여기다 여기다 여기 6층인데 사인을 받으러 사무실인데 아 이거예요 이거예요? 어 이거 사인이에요? 아 이렇게 했구나 제가 종이 사인인표 어 잠깐만요 종이 사인인표 어 잠깐만요 야 뭐해 어 이게 뭐 제가 종이 사인인표 어 잠깐만요 야 뭐해 어 아 그래 아 부가가 있었구나 왜 이중이야 그래 부가 너 혹시 집에 뭐 안 쓰는 냉장고 같은 거 없지? 다 쓰지? 이사 안가지? 냉장고 갖고 필요하세요? 뭐 있어? 없지 부가 사인 한 장만 해줄래? 제요? 혹시 형 사인 안 필요해? 그래 그럼 부가미가 내 사인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부가 여겨주시는 거예요? 그래 어우 진짜 너무 엉망이죠 이렇게 할까? 네 감사합니다 네 보험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값으로 넘겨야겠네 보험아 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이 사인은 진짜 잘 안 한다 네 아니 이름표에는 사인은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감사합니다 네 어 사인 한 장 해줄래? 네 네 네 그럼 감사합니다 고맙다 아니에요 고맙다 고마워 갈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다 잘 먹을게 잘 먹을게 이렇게까지 고마워 꼭 이기세요 너무 기분 좋다 송주욱이 박보검 사인 받았어요 고맙다